1. 번호 따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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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오랜만에 번호 따기 미션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3만개 미션을 걸어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2난이랑 갑수랑 편을 먹고 저 혼자 해서 2대1 번호 따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2난, 갑수가 합을 10개를 땄어 10개를 땄는데 10개를 따면 난 20개를 따야지 그게 동급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핸디캡을 정말 많이 줘서 제가 이길 확률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뭐 1명당 2난이 갑수 20분 20분이고 저는 30분 해가지고 제가 이기면은 3만개 2난이와 갑수가 이기면은 각방에 2,500개씩 그렇게 미션을 할 거고 고마워 고마워 연락할게 2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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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하나 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아 씨발 존댔어 그냥 총 7개이기 때문에 2배 핸디캡이면은 9,18 제가 19개를 따야 성공하는 건데 아 형님 왜 시작도 안 숨 쉬세요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잠깐만 아 씨발 이게 뭐라고 긴장돼 저도 긴장돼요 지금 3번개 씨발 얘들아 갔다올게 형님이 가시는 건데 저도 긴장됩니다 여러분들 갔다올게 얘들아 성공하고 돌아온다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 아아 잠깐만 잠깐만 오전 오전 선택 버튼 눌러줘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 거예요 저요? 네 하하핳 오! 연락처 하나 가만히 field 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 계시나요? 사랑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번호 하나만 해주세요 저 오늘 여자친구 구하러 왔거든요 알겠어요, 카톡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혹시 죄송한데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번호 변하고 오빠라고 그러는데 연락처 하나 해주세요 안녕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연락처 하나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 오빠 뭔지 알아? 과장해줘 안녕 혹시 그 이쁘신데 번호 하나만 몇살이 모델이에요? 승무원이요, 그쵸? 어디 가는 길이였어요? 술 먹으러 같이 가는 오케이, 연락처 해드릴게요 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네 내려요 누구요? 아 아니요, 고생해? 아는 사람 봐 아는 사람 패스 아, 그래 혹시 멀리서서 아까 봤거든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연락처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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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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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주세요 진짜 귀엽다 몇살이에요? 내 스타일인데? 진짜 귀엽게 입었는데? 이따 오빠 연락할게 안녕 아 현타 존나 오네 진짜 귀 이쁘다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시죠? 오늘 왜 이렇게 공허하죠? 여러분들 제가 내 자신이 왜 이렇게 공허하죠? 진짜 연애하실 생각 있으세요? 번호 하나만 주셨는데? 형님 무슨 일이에요? 아 나 보고 있었지 몇 분이에요? 20분 남았는데 몇 개 땄어요? 20에 승 1패라고 미쳤다 길 좀 모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가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그.. 번호 하나 번호 하나 이따 봐요 안녕 유단아 형 형 형타 온다 이제 집 가서 씻고 잘래 꽃이다 꽃이다 꽃 네 날라 치고 있어요 번호 하나 혹시 주실 수 있는지 아 감사합니다 연락할게요 오 안녕하세요 진짜 이쁘시다 저 원인 매니저인인데? 연락처 번호 희경님 저도 가시죠 확인해요 어 혹시 아니면 연락하실게요 네 꽃을 맡기세요 바바리코트가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런데 저랑 뭐 커플로 이렇게 바바리코 부를 수 있게 생겨봤어요 네? 희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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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눈을 3주 이상 마주쳤어요 아세요? 그건 뭐다? 썸이다 아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 너꺼 아닌 내꺼같은 너꺼 아닌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싱글이세요? 희경님 전 엉글 희경님 희경님 알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희경 사실 사다보고 있었거든요 남현수가 어떻게 연락받을 수 있는데 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외로가 지나가네요 나왔다 그 표정 어 나왔는데 그 표정 왜 네 네 네 일단 여러분들 오늘 번호떡의 대결 저 몇 개 땄죠? 20개 땄나요? 네 20개 땄습니다 20개 따서 네 9개 그래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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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